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서 뭐에게 해야 돼? 그러니까나 왜? 정말 잘한다 여행도 입고 있어야 돼 사람이 안 먹으면 좋겠어 밥 줄어놨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쓰러졌잖아요 대단해 반대로 잘 쭉 해 아냐 아냐 이렇게 쭉 하면 안 돼 이렇게 쭉 가 핸드폰님 모습을 좀 받아야라 받아줘 그냥 바로 쭉 해줘게 근 cages 훼 훼 훼 너도 너네 보는 거 Aunt 저기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만들어내래 이기씨야 이거 좀 좋아해 진짜 또 좋았네 야 이렇게 하면 나 recently 좋아하네 그니까 양해 먹으러 동대동성으로